So when Charles Dain developed his theory of natural selection, natural selection 이라는게 지금 자연선택이거든, 배우진 않지, 뭔가. 자, Charles Dain이 그의 자연선택 이론을 전개할 때, he created a picture of the evolutionary process in which organism adaptation was ultimately caused by competition for survival and reproduction. 자, 그는 진화 과정에 대한 큰 그림을 하나 만들어냈다. 비니치가 나온다. 완전한 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할까요? 자, 이게 유기체의 적응 이렇게 보면 되거든. 유기체 적응. 즉, 생물이야 유기체는 결국. 유기체 적응은 궁극적으로, 뒤에서부터 할까?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경쟁에 의해서 약이 된다. 자, 이 생물학적인 생존에 대한 분투 또는 생존 경쟁 이렇게 보면 되거든. 자, 경쟁은 이 베어스가 뭐 낫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진이다, 갖는다 이런 뜻이거든. 일단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 무엇과, 인간의 노력이거든. 무엇 사이에서? 사업가들 사이에서의 이런 인간적 노력과 유사성을 갖는다. 어떤 사업가들? 뒤에서부터 볼게. 경쟁 시장에서,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업가들 사이에서의 이런 인간적 노력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야 돼. 왜 지금 이런 표현을 썼냐면 배경식으로 하나 좀 알아도. 자, 다윈은 다윈이, 다윈이 있고 주위에 나오는 애덤 스미스가 있거든. 자, 얘는 생물학 분야에서 자기가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애덤 스미스는 이제 경제학 분야에서 자기가 열심히 연구를 했어. 그런데 얘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유기체들이 있는데 결국에서는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우등한 놈만 살아남는다는 거야. 열등한 놈은 다. 보태 되는 거지. 자, 경제학에서 보니까 사업가들이 열심히 경쟁을 하는데 우등한 사람만 살아남고 열등한 사람은 경쟁에서 패배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자연선택은 이런 우등한 종, 우등한 사람만 선택한다는 게 바로 자연선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나오는 게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적자생존의 원리가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연치 않게도 얘네들이 다른 분야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게 되는 공통적인 철학이나 가치관이 바로 적자생존. 적자생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생물이야. 그런데 나는 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로 다 내가 쳐부수면 내가 그것도 짱인 거지. 나는 살아남지. 내가 기업가야. 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흉심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사람이 이기거나 이 시장에 도태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제거되면 내가 살아남지. 내가 짱인 거야. 이거를 국가적 관점으로까지 확대 해석을 해 볼게요. 내가 어떤 국가야. 예를 들어 미국 또는 영국이야. 다른 나라들을 다 쳐부수어. 나보다 약한 나라들. 그래도 정당하지. 왜? 적자생존의 이 세상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얼마든지 쳐부수고 식민 지배해도 올바른 일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이런 것들은 적자생존의 원리는 강대국이 식민 지배를 하는 약소국을 식민 지배를 하는 정당한 논리로 사용됐어요. 이걸 배경으로 하나 안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가지. Long before dying published his work. 자, 다윈이 자, 이거는 뭐 논문 정보가 되겠지? 그의 논문을 출판하기 오래전에 소셜 사이언티스트 애덤 스미스 이거는 뭐 사회과학자이긴 한데 경제학자야, 원래.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Have already considered. 이미 생각했었다. 자, 뭘 생각했냐. In business life. 자, 비즈니스의 세상에서는 Competition is the driving force behind economic efficiency and adaptation. 자, 경쟁은 추진력이다. 경제적 효율과 그 다음에 적응 이면에 있는 추진력이다. 경쟁이 없다면 뭔가 동력이 안 생긴다는 거지. 이 사람은 공산주의 체계는 경쟁이 없는 세상이거든? 근데 자본주의 세상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거지. 거기에서도 뭐가 또 기본적으로 깔려있냐면 적자성되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 자, it is indeed very striking. 자, 그것은 실제로 매우 놀랍다. How brings the idea up on with the founders of modern theory? 자, 이게 현대이론인데, 현대이론이 아까 과인의 진화론이라든지 애덤 스미스의 적자성되는 원리. 이런 걸 말을 하는 거거든? 자, 어떤 뭐냐. 진화생물학과 경제학이지? 이 경제학의, 경제학 분야에서 현대이론의 이런 창시자들이 자, 그들의 주요한 생각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이러이러한 것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로? 비슷한 아이디어로 공유하고 있느냐. 시뮬러. 시뮬러. 혼란스러운, 비현실적인, 컨벤셔널. 보통의, 평범한, 간습적인 이런 것이대. 컴플렉스입니다. 복잡함. 이렇게 돼.